수담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4월 1일 공식 런칭하는 디올 파스텔 컬렉션 매장 입고 소식 뜨자마자 바로 구매해 왔어요. 호피 코랄과 핑크 라일락 눈으로만 봐도 너무 예쁜데 직접 발라보면 더 예뻐요. 로지글로우부터 볼게요. 이거 색상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핑크 라일락, 핑크 둘 다 쿨하고 생기있는 색감이에요. 핑크 라일락 쪽이 더 보랏빛을 띄고 있고요. 다른 라벤더 계열의 블러셔들과 나란히 놓고 눈으로만 봐도 로지글로우의 색이 눈에 확 들어오죠. 색이 너무 쨍해서 좀 과하지 않을까 싶지만 제형 자체가 부스러지는 거 없이 단단한 편이라서 브러쉬를 마구마구 문질러도 양이 과하게 묻어나진 않아요. 발색 자체도 은은한 편이라 농도 조절하기 좋았는데요. 덧바를수록 색이 진하고 텁텁해지는 게 아니라 컬러는 선명해지는데 맑은 느낌이 점점 더 살아나더라고요. 색을 쌓을수록 이 미세한 펄의 광택이 더 잘 느껴졌어요. 어때요? 이 광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원래 블러셔 되게 은은하게 하는 편인데 이 블러셔는 은은하게 바를 게 아니에요. 바를수록 컬러가 더 예쁘고 웜톤인 제가 발랐을 때 핑크 블러셔보다 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있었어요. 와 이거 안 샀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제 얼굴에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 나는 블러셔 처음이라서 이거 진짜 여름까지도 잘 쓸 것 같아요. 포피코랄 코랄이랑 비교해볼게요. 코랄의 색감이 훨씬 소프트하고요. 포피코랄은 살짝 형광빛이 느껴지는 강렬한 다홍색이에요. 타사 제품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포피코랄은 맥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그루비 컬러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색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중에 아일리시라는 아이돌이 코랄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걸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코랄을 좀 과감하게 사용해봤습니다. 포피코랄은 핑크 라벤더보다 발색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브러쉬에 덜어내고 티슈에 한 번 찍어서 양 조절했고요. 눈가를 감싸면서 색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일단 이렇게 얇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발라도 너무 예쁘죠? 조금 더 섬세한 브러쉬로 강약 조절을 해봤는데요. 눈에 가까운 부분에 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얹어내고 여기 노즈 라인 부분에도 컬러를 연결했습니다. 콧볼 쪽에도 조금 넓게 색을 얹고 턱 끝, 헤어라인까지 코랄빛을 물들여줬습니다. 포피코랄은 핑크 라일락만큼 광이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색감이 다했다. 와, 이런 다홍빛 컬러에 형광기가 깔려있으니까 홍조 느낌? 불타는 고구마 느낌이 아니고 진짜 화사한 코랄이 올라가요. 솔직히 이 컬러 저한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한정반 섀도우. 우리 천재적인 쓰담님께서 이거 하이라이터로 써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면 더 좋은 색상들이에요. 다섯 가지 컬러가 다 쉬머하고요. 특히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민트 컬러 민트에 초록빛이 확 보이는 게 아니라 차갑고 청량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코끝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뻐요. 라벤더 핑크랑 같이 쓰기에도 좋고 포피코랄 바른 위에 올려줘도 잘 어울렸어요. 눈 앞머리 같은데 하이라이트 줄 때 화이트는 너무 과하고 핑크가 좀 더워 보인다 싶을 때 이 민트색 사용하면 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핑크색 컬러는 애교살에 찰떡이고요. 이 보라색은 라벤더 핑크보다 푸른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제 눈에서 발랐을 때는 약간 멍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컬러는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눈가에 어떤 컬러를 딱 올리기보다는 블러셔랑 립을 매치했을 때 같이 깨끗한 느낌을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섀도우 팔레트라서 구매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맥시마이저 발라볼게요. 둘 다 살짝 화이트한 베이스가 있어서 뽀얀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고발색은 아니고 이 정도로 은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느낌. 각 블러셔랑 같이 매치해서 발라봤습니다. 핑크 라일락. 이게 발색이 되나 싶었는데 발라놓고 보니까 입술 색이 살짝 뽀얗게 보이더라고요. 붉은 입술 색이 뽀얀 연보랏빛으로 덮이면서 엄청 청순한 느낌. 핑크 라일락 블러셔랑도 연결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입술에 혈색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페리페라 틴트 소울쿨만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바르고 다시 맥시마이저를 덧발랐어요. 저는 이 조합 좋더라고요. 핑크 살짝 질려가고 있었는데 라벤더 핑크 진짜 너무 취향 저격이라서 올해 벚꽃놀이 메이크업은 이걸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여쿨 라이트이신 분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핑크 라일락 블러셔 맥시마이저 조합 강력 추천할게요. 포피 코랄. 뽀얗고 여리여리하게 올라가는 청순 코랄입니다. 블러셔로 포인트 주고 입술에서는 살짝 힘을 빼주는 느낌. 이렇게 하나만 발라도 예쁘고요. 포피 코랄 블러셔를 립 라인에 살짝 오버사이즈로 스머지해놓고 바르면 이 예쁜 코랄의 색감이 좀 더 잘 보여요. 핑크 라일락이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이라면 포피 코랄은 좀 더 화려하고 셀카 찍으면 잘 나오는 메이크업이라서 완전 다른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우리 쓰담님들 보시기에는 어떤 룩이 더 마음에 드세요? 오늘 메이크업은 파스텔 무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끼를 제대로 잡고 피부도 평소보다 밝게 표현했는데요. 함께 사용한 제품들은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쁜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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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